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정섭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오늘은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최근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방송인 사유리 씨는 우리 사회의 비혼 출산에 대한 화두를 던지기도 했는데요. 정부도 현실에 맞게 비혼 동거, 사실혼, 위탁 가정 등 새로운 형식의 가족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가족의 개념이 확대되는 건데 핫키워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미 한국 사회는 전통적인 가족 형태보다 더 다양한 가족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좀 달라지는 거군요. 네, 그동안 우리 법은 혼인과 혈연 관계만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어서 달라진 시대 흐름을 반영하기 힘들었는데요. 정부가 이번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는 방향이 담긴 4차 건강 가정 기본 계획을 내놨습니다. 우선 현재는 무조건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자녀의 성 결정 방식을 부모 협의에 따라서 어머니의 성도 따를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여기에 결혼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하는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해 사회적 논의에 들어가게 됐고요. 또 혼인과 혈연, 입양만을 건강가족기본법상 가족으로 인정하는 현행 법률도 바꿀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현행 법률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됐을까요? 네, 기존의 현행 민법 781조는 부성 원칙을 우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민법이 규정한 부성 원칙에 대해서 시대가 달라진 만큼 사회의 변화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법무부 산하 법제개선위원회도 지난해 5월 부성 우선주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정책인 이번 정부의 정책 발표를 두고 극과 극의 의견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워낙 오래된 가족 개념이다 보니 거부감을 느끼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사실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최근 통계청의 조사부터 볼까요? 비혼 출산 찬성 의견이 30%를 이렇게 웃돌고 있고요.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응답은 59.7%나 됩니다. 그런 만큼 결혼하지 않은 동거인과 아동학대로 인한 위탁 가정도 가족에 포함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도 많은데요. 반면 전통적 혼인 개념을 무너뜨리고 가족 해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최근 종교계 일각에서 비혼동과 사실혼의 법적 가족 범위 확대 정책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인 가치로 여겨졌던 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그리고 재산 분쟁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데다. 또 여기에 난자, 정자 제공과 대리 출산은 생명 윤리, 아동의 알 권리와 충돌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오랫동안 혈연 중심이던 가족 개념을 바꾸는 데 고려해야 할 요소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에도 가족의 범위를 넓히려는 노력이 있어 왔지만 실제 입법까지 쉽지 않았었죠? 네, 맞습니다. 혹시 사랑이 아빠 김지환 씨 사연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이 엄마가 떠나버려서 홀로 아이를 키웠지만 아빠 혼자서는 출생신고조차 할 수 없었던 법의 부당함을 세상에 알린 분인데요. 왜냐하면 혼인 외 관계에서는 친모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한 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에 이른바 사랑이법으로 불리는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죠. 반면 지난 2018년에는 가족의 범위에 사실론을 추가하려 했지만 20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못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진통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실행이 되기까지는 더 많은 산을 넘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계획 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한 우선적으로 필요한데요.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비혼 출산 시술에 대해 오는 6월까지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고 생명윤리에 관련한 쟁점을 짚어보기로 한 겁니다. 윤리적으로, 의학적으로, 또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도 논의돼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또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시행 계획까지 마련하려면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도 중요합니다. 정부가 비록 5년이라는 시간표를 제시하긴 했지만, 실제 우리 사회에 정착되기까지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족을 포용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가족의 개념을 1인 7씩 넓혀가는데 반대 여론은 경청하면서도 현실성 있는 진정한 가족 포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이정섭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